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1분 영어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는 이걸 못했죠? 제가 아마 못했을 거예요. 아마. 딱히 어제 대단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못한 건 아니고요. 그냥 되게 간단한 일인데, 뭐랄까, 안 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어요. 뭔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닿기 위한 차례차례의 어떠한 시도 단계들이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걸 안 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그저께 제가 컴퓨터 조립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저께 컴퓨터를 조립을 하면서 컴퓨터를 다 뜯어서 파워를 교체하는 거는 되게 컴퓨터 조립 단계에서 가장 좀 어렵고 짜증나는 단계거든요. 거기에 외부 이제 버튼이나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더 어려운 단계이긴 한데 비슷하죠. 그래서 그거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그 다음에 뭐랄까, 새로운 컴퓨터 파워가 교체되고 그래픽카드가 교체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단계에서 가장 실험해볼 만한, 해볼 만한 것들은 게임이거든요, 사실. 사실 뭐 기능이 올라가면 게임이나 그 다음에 3D 작업이나 영상 작업 같은 걸 돌려보면 아는데 이게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. 근데 저는 게임만 해봤어요. 게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밤에 늦게 자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미노예요, 이런 모든 것들은. 이 사람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단계들이 있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에서 와 하고 쫙 노력해서 딱 이렇게 갔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 삐끗하면 어 하면 이게 다 무너져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따라잡기 힘들죠. 제가 어제 저였던 사람을 오늘의 제가 따라잡기 힘든 거죠, 이렇게 되면.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꾸준히 창창창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저는 오늘 한 끼를 먹었는데 밥을 지금까지 한 12시쯤에 커피를, 버터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수업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먹었으니까 5시 반 정도, 5시 반쯤에 요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 45분쯤에 먹었을 거예요, 아마. 그게 제 오늘 첫 끼였어요. 그리고 아내가 요리를 뭔가를 하는데 10분 걸린다 그랬으니까 이제 곧 될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솔직히 기다리면서 기다린다는 개념을 사용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한다든지. 근데 그런 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. 그 무엇도 기다려서는 안 돼요. 그냥 바로 해야 돼요.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. 자,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른 영상 만들고 해서 종합해서 3개를 세트로 올리면 되겠네요. 자,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케니였습니다.